고향별에서 테스형 형수님을 사랑했나요? 형님은 알고 있나요? 형수님은 천사인가요?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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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형수님께 사랑을 주기만 할 때 형수님은 형수님은 천사가 되요 고향별로 갈 수 있다네 지시란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지구별의 사랑이야기 너무 슬픈 사랑이야기 둘이 뜨겁게 둘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혼자 그렇게 혼자 그렇게 가시겠다니 아아 테스형 형 소쿠라 테스형 아아 테스형 바이크 테스형 아아 바이크 테스틱 바이크 테스 바이크 테스틱 바이크 테스틱 바이크 테스틱 바이크 테스틱 바이크 테스틱 바이크 테스틱